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올해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서 정부는 숙고 과정에 있다는 답변으로 입법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의부 의사의 일탈을 근거로 감시장치를 두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반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수술실 사건 사고와 함께 이어져온 수술실 CCTV 의무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제가 접했어요. 슬라생은 얼마인지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고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성적 어떻습니까? 팀장님 나오는 방송.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조금씩 올려가자고요. 그 말만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년 됐어요, 제가 여기 나온 지. 저희도 좀 신경 써주세요. 함께 책임지려면 제가 매일 나와야 돼요. 하루가 꽤 부족합니다. 네. 네. 지금 담담 PD가 슬라생도 나쁘지 않다고. 그거 봐요. 왜 그래요? 제가 잘 모르면서 왜 저를 추구는 합니까? 자, 앞으로도 주 1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논란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만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 이게 부담일까 아니면 안심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CCTV를 확인한다는 거는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안심은 아닐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어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있는 게 맞죠. 환자들 입장에서 사실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이런 약간 마음의 안심 정도인 거지. 사실은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또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뭐 여기 수술해야 되는데 CCTV 있네. 내 마음이 좀 더 안심된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본인이 수술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CCTV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있는 게 그래도 낫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관행이었습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사건도 있었고 환자의 동의 없이 주치의가 바뀌는 유령수술. 또 가록 마취 상태에서 환자에게 행해지는 또 성추행과 성희롱 등이 있었는데 환자만 동의하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CCTV도 의무화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더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CCTV가 설치가 되면 물론 대다수의 의사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보다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CCTV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의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료진의 어떤 신뢰가 붕괴되는 거에 좀 유감을 표했고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감시와 견제 대상이 아니라 상호 신뢰 관계라는 건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상호 신뢰를 깬 거는 사실은 의사들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점이 훼손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증되지 않은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더 열심히 수술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상호 신뢰 관계라는 것은 입장을 손을 들어주기는 좀 어렵네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걸 치료하는 게 의사인데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그걸 깨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시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는 않지만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환자 신체 부위가 녹화된 자료들 또 어떻게 보관할지 이거를 만약에 갔다가 또 돌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형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는 많이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와 이걸 또 인정하지 않는 의사들 그 사이에서는 CCTV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의견은 오랜만에 합치하네요. 저랑.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야죠. 저희가 월요일에 경기도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곳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경기도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저희 방송에서. 그렇죠.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천 명 대상으로 해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인터넷 조사 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인데 조사 대상의 93%가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 조사에는 87%였는데 의료사고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민 90% 이상 사실 CCTV를 단다고 해서 뭔가 의료행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면 CCTV를 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사실은 신뢰가 좀 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의료사고 터지고 문제는 뭐냐면 법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진술이라든지 증인 채택을 할 때 이 수술이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려면 또 다른 의사가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CTV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승소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의료계 안에서의 좀 어떤 반성이라든지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낙인이 찍히잖아요. 저 의사 이번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소위 말해서 약간 의사들 사이에서 의료계에서 좀 왕따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지 CCTV만 설치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되실 때 다 히포크라테스 선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리의식이 어떤 문제인데 그런 것들부터 좀 함께 변화해가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774번님께서는 감시카메라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253번님 당연히 CCTV 설치해야 됩니다. 4471번님 분쟁의 소지가 심각하다면 설치해야죠. 최소한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 하잖아요. 라고 하셨고 9676번님은 일단 달고 수술 동의서 받을 때 녹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같이 동의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싫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셨고 그거 좋은 생각 같네요. 4471번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이러다가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블랙박스가 상용화되는 그런 세상이 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본인이 이제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정말 피치 못할 실수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방지 효과가 반드시 100%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가 달렸다가 수술을 더 잘하겠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과실이 있듯이 의료 행위를 해도 과실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역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하고 정말 위험한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런 걸 꺼리게 되는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술은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수술이에요. 그러면 cctv가 보고 있다. 그러면 선뜻 나서서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의사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좀 소극적인 의료 행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괜히 좀 불안하고 실수할까 봐.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 방송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좀 운영하는 것도 많잖아요. 경기도 중에 2018년 10월에 안성병원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5월부터 6개 공공병원에서 지금 cctv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수술 3,800여 건 중에서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비율이 한 67%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cctv 찬성한다라는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전북에서도 도내 공공의료기관 3곳의 수술실 cctv 설치가 돼 있고요. 강남 성형외과도 고객 유치 위에서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수술 장면 실시간으로 또 볼 수도 있게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는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의료계가. 추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cctv 설치율은 지금 굉장히 낮은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한 1700여 곳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설치율이 14.1% 추가 설치 의향 가진 곳도 15%.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변화는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사 니들 나쁜 놈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설치를 좀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민들도 좀 이렇게 방향을 모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666번님께서는 자동차 블랙박스도 있는데 수술실 cctv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논하는 거 자체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수술하면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솔직히 요즘 정보도 많고 누가 100% 신뢰감 갖고 수술 때 오릅니까 하셨고. 7117번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과 관련된 의료 분쟁 발생 시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899번님 찬성합니다. 행동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종 조사들만 봐도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 때문에 사회가 그야말로 좀 떠들썩했었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런 게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고 있는 거고. 2016년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영화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 증거 없애고 사망진단서 허위 발급한 적도 있고요. 올해 3월에 6살 아들 편도제거 수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지께서 국민청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CCTV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올해 3월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다음에 뇌사상태 빠진 아내. 남편이 CCTV 영상으로 확인했고. 최근에 보도되는 걸 보면 CCTV를 가족들이 나서서 확인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아들 잃은 어머님께서 그 CCTV를 1만 번도 더 돌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가 있어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어떤 의료계의 도움이 없으면 결국엔 가족들이 나서서 이 모든 걸 떠안아야 되잖아요. CCTV 달아놓고 철저하게 좀 규명해야 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준희찬이 파파님께서도 의사 본인들이 늘 떳떳하면 CCTV 달든 말든 상관없겠죠. 의료사고가 있어도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힘들고 의료사고와 위험한 수술에 대한 기피와 소극적 치료에 대한 좀 더 무거운 가중처벌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YH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다 필요 없고 의사하고 포함해서 의사 가족분들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환자 가족이 잘못됐다. 그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CCTV 설치 안 할 겁니까? 국민의 의견입니다. 의료사고가 증명되더라도 좀 솜빵망이 처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 가서 다시 개원하는 의사들 상당히 많아요. 실수해놓고. 그런 것들도 다 두루두루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좀 CCTV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없으시네요. 사고 계속되면서 꾸준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국회의 법안도 등장하고 있는데 의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계속되면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죠. 신해철 씨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의료사고 사망 후에 또 성형수술하다가 세상 떠난 20대 청년의 사건이 함께 알려진 이후에 2015년하고 지난해 5월 두 차례 수술실 CCTV법이 발의됐는데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두 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요. 9개의 의료계 학회에서 관련 성명 발표했는데 CCTV 설치가 환전의 안전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좀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서는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술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수술 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커져서 오히려 환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 한 의사가 여러 수술 돌아가면서 집도하도록 만드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조금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한 수술 스케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대형병원 같은 데서 수술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이 있어요. 잘하신다고. 그럼 그분들한테 받고 싶죠.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촘촘히 스케줄이 계속 짜여져 있거든요. 그럼 어려운 수술만 딱 끝내놓고 그 이후에 봉합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른 의사가 와서 하는 경우가 그래서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에 있어서 좀 우리 의료진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사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참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또 끝났습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필요한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나눠봤지만 어떤 동영상의 유출이나 또 보관 문제 이런 대안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사건 지나가고 나서 여론이 좀 잠잠해졌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힘을 모아서 좀 더 국민들도 몰아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회퇴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회퇴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